청량폭포 여기가 원효폭포 여기가 바로 원효폭포인것 같습니다. 이것이 원효폭포이고 물이 조금 흐르네요. 여기가 원효폭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원효폭포 원효폭포입니다. 원효폭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다까지 내려옵니다. 그래도 물은 흐르네요. 이 안쪽이 원효굴입니다. 폭포 위쪽으로 해서 바위 암벽을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원효굴이거든요.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폭포도 있네요. 여기가 원효과 원효폭포입니다. 이 자재암앞에 있는 폭포입니다. 이 자재암앞에 있는 폭포입니다. 밑에 이 기windu 선은 굉장히 넓네요 물가 많지는 않은데 이것이 자제함 앞에 있는 청량폭포인 것 같습니다. 청량폭포 청량폭포 내로는 물줄기가 어느정도 힘이 있어요. 청량폭포